볼게요. 동사. 하다. 기 때문에. 그죠? 기 때문에. 여기서 다가 없어져요. 없어져요. 자, 그래서 하기 때문에. 하기 때문에. 그죠? 자, 했다. 하다의 과거. 그죠? 지금 하다. 어제 했다. 그죠? 과거형이죠. 자, 기 때문에. 다 없어져요. 했기 때문에. 했기 때문에. 맞아요. 자, 여기도 받침. 있어요? 없어요? 상관? 없어요. 맞아요. 자, 형용사. 기억나요? 예쁘다. 귀엽다. 기억나죠? 자, 아프다. 자, 오늘은 아프다. 아, 배가 아파요. 아프다예요. 아프다. 기 때문에. 어떻게 될까요? 다 없어져요. 맞아요.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. 됩니다. 아프기 때문에. 자, 덥다. 덥다. 덥다 뭐죠? 아, 아우 덥다. 아우 더워. 덥다예요. 아, 땀이 나요. 아, 덥다. 맞아요. 덥다예요. 기 때문에. 붙어요. 어떻게 될까요? 다 없어져요. 그래서 덥기 때문에. 덥기 때문에.